너무 잘 어울린다! 그냥 사과할까? 귀엽다! 이거 다 되어있어요! 베이지라는 샵에 왔어요! 남자친구는 주차 중! 신부님 찾아오신 것 중에서도 대여만 되는 애가 있고 아 그래요? 구매만 가능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피팅한 다음에 제가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너무 잘 어울린다! 컬러는...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하나 사과할까? 아무튼 우리 되게 예쁘다! 너무 예쁘다! 6cm 딱 신었던 것도 엄청 길어보이네! 그치?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이거? 예쁘네! 오! 사진이 예쁜! 춤하시면서 촬영하시기에는 너무 좋아 내가 언제 다리를 내놓겠어! 이렇게 야해요! 진한 색 잘 봤네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디 보자! 둘 다 예쁜데? 저기? 사이즈 딱! 괜찮아요? 좀! 아! 크네 약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이고 예뻐라! 예쁘다! 엄청 예쁘다! 엄청 고급스럽다! 진짜! 저는 드레스 다 입어봤는데 다 너무 예뻐가지고 고르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기 있는데 사이즈 품질하고 있어! 귀여워! 귀엽다! 근데 보는 저희는 괜찮은데요? 처음 봐서 그런가? 아! 개가 훨씬 패시 예쁘다! 귀여워! 괜찮아요? 응! 예쁘다! 오늘 제주도에 가서 입을 드레스 열심히 다 입어보고 남자친구도 다 입어봤는데 결국 하나도 입어본 것을 결정을 하지 않았어! 고르지 못하고 있다가 바깥에는 자유롭게 구매도 할 수 있고 피팅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별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파란 색깔! 우아한 거! 원피스가 있는데 뭔가 약간 요정요정 같은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역시 섹시한 건 안 어울려요! 섹시한 건 안 어울려요! 내가 계속 섹시한 거 입고 싶다고 하고 옆에 막 우아하고 파인 거 입고 싶다고 하는데 계속 어울리지 않아! 섹시는 아닌가봐요! 나는 그냥 큐티 뽀짝해야 되나봐요! 결국 굉장히 큐티 뽀짝한 원피스 여러분! 저 오늘 웨딩 촬영하러 제주도 갑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촬영을 하고 월요일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짐이 엄청 엄청 많아요! 이거는 다 로제 블랑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봐봐! 우와! 여신이네 여신! 우와! 너무 예쁜 가지셨다! 이거 다 대여있어요! 으악!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 반지도 제가 만들었어요! 예쁘죠? 이거 반지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귀걸이도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정연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들었죠! 이거 다 하고 찍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다 못 할 것 같아! 선정해서 가요! 몇 개만 엄선해가지고? 이거 룩트라는 브랜드 건데 이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광고를 떴길래 한 개 사! 광고에 나 잘 넘어가! 나를 타겟으로 광고하잖아? 다 돼! 그 요거트네! 자기 좋아하는! 그린 거 같아! 이렇게 인터넷으로 배달을 해주는데 토핑을 같이 주셔가지고 토핑이랑 허니스틱이랑 뿌려먹는 거예요!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먹어볼래요? 근데 계속 헛소리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회사 가는 길에 이렇게 벽끼리 펬더라고 너무 예쁘게 펴다! 출발 추워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서 스냅을 찍으러 왔잖아요 오늘 드디어 드레스 피팅하러 가는 날이에요 피팅은 오늘 하고 내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가서 드레스도 미리 찜도 하고 뭐가 또 잘 어울릴지 또 보고 해야 되거든요 제주도 잘 제주도 하는 웨딩? 우포스 웨딩 왔어요 저는 확실히 실크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자꾸 실크만 좋다 그랬잖아요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거 역시 이거 될 것 같았어 이거 될 것 같았어 이거 될 것 같았어 셀크 다른 거 하나 더 입을 걸 그랬나? 어땠어? 괜찮나?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하나 더 결정했어? 아니야 진짜 나 입어보고 괜찮네 괜찮네 아 그러네 여기야 먹지마 너무 패스 그러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제가 너무 야해요? 그런데요? 네 이때는 언제 이거를 내가 노출을 해보게 됐어 씩 가기 전에나 이렇게 야한 거 입어보지 저건 어떡한데 저건 응 예뻐요 예뻐요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귀여우신데 네 찍찬뽕보다 훨씬 예뻐요 네 네 이게 내가 고른 거예요 자기 고른 거야? 어 예쁘다 예쁘다 응 예쁘다 이거 이게 어떻게 더 예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어깨 드러나는 게 예뻐 예쁘다 예쁘다 왜냐면 내일은 메딩 촬영이니까 원래 메딩 촬영하기 전에 팩은 필수거든요 응 이따가 HR로 얼굴도 조금 쪼지고 자려고요 제가 쓰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후기 영상도 올렸는데 비포 애프터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다들 진짜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보인다 오 여기가 더 이렇게 땡땡하게 올라간 게 보이죠 달라진 거 보이나요 저 오늘 메딩 촬영 갑니다 우와 지금 제주도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해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는 이거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 사용을 해줬고요 아침에도 붓기를 조금 빼줘야 되니깐 시간이 없어서 4단계로 할게요 어제 저녁에도 살짝 했는데 하고 안 하고랑 진짜 붓기 빠지는 느낌이 달라가지고 중요한 날에는 꼭 해주고 있고 제주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데 스냅은 블란도 스냅이라고 아는 포토그래퍼님이 추천을 해주신 곳에서 찍게 됐고 드레스는 마샬 브라이덜 제주점 헤어는 오퍼스 웨딩이라는 샵에서 받아요 이게 요즘에 제주도에서 모든 게 다 제휴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군데만 예약을 하면 나머지는 다 제휴된 샵에서 쭉쭉쭉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알아보는 게 좀 막막했는데 딱 스냅 하나만 결정하고 나니까 드레스 샵 추천을 해주고 그 드레스 샵에서 또 제휴되어 있는 메이크업 샵으로 같이 연결이 되니까 예약하기는 엄청 편했어요 제주도가 예약이 엄청 어려워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지금 4월에 찍고 있는데 작년 겨울쯤에 예약을 했거든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예약하는 거 추천드려요 딱 오늘 날짜 남았다고 해서 급하게 예약을 한 거라서 4월이나 5월은 시간이 더 없나봐요 헤이네이처 어석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자기는 준비할 게 없겠다 머리만 말리면 돼요 진짜? 나는 완전 신부화장을 해야 되는데 헤이네이처의 앰플 헤이네이처 크림 전부 헤이네이처네 원래 오퍼스 웨딩이라는 곳에서 헤아랑 메이크업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로망이 있었어요 내 화장을 하고 내가 시집을 가거나 웨딩 촬영을 꼭 한번 해보겠다라고 로망도 있고 자부심? 자신감도 있어서 예약을 할 때도 메이크업만은 제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도 제가 메이크업은 제가 하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해서 메이크업은 제가 직접 해요 그리고 중요한 날인데 이거 생겼어 왜 그러지 맨날 중요한 날에 이게 생기냐 나 원래 뭐 나지도 않는데 그리고 죽은 파데도 살려낸다는 연작의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페이스 프렙이에요 이게 죽어있는 파데도 살리는 메이크업 페이스예요 그래서 파데나 쿠션 같은 거 바를 때 이거 써주면 진짜 쫀쫀하게 잘 먹어서 요즘에 엄청 애용하는 수분 프라이머고 오늘 선택하는 쿠션은 달바의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 이거 사용해줄게요 다른 쿠션 쓸까 하다가 야외에 오래 입기도 하고 지속력이 제일 중요해서 달바 써주고 이렇게 특히나 쉽게 놓치는 부분이 이렇게 잡티가 뭉쳐져 있는 관자놀이 쪽이랑 턱에 지금 살짝살짝 얹어주고요 쿠션으로 가볍게 두드려줄게요 30분밖에 원래 괜찮네? 30분밖에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리고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써줄게요 10분 지날 때마다 계속 얘기해주세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 오늘 써주는 거는 휘의 아이 팔레트 글래스 봄 사용해줄게요 이게 웨딩 메이크업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또 말을 하면서 하려니까 엄청 어렵네 이게 또 막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묶으면 안 돼서 아무데로 못 먹겠더라고요 속눈썹끼리 바짝바짝 뭉쳐주는 작업 해줄게요 행복해 누가 봐도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날 두고 가면 안 돼 제 얼굴이 엄청 하얘졌네요 엄청 하얘졌다고요? 네 네 맞아요 모자 샀는데 우리가 못 쓰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모자요? 밀짚모자에요 아니요 나 밀짚모자 쓸 거야 이거는 클리니크 핑크 허니파 나 너무 로망이 많은가봐 제가 항상 쓰는 스페이스 카우보이 다른 글리터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얘는 꼭 써야 돼요 꼭 저거를 쓴 날에는 사람들이 글리터 못 썼냐고도 많이 물어보고 눈화장 너무 예쁘다고도 하고 약간 기존에 나의 메이크업을 잘 망치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주다보니까 아이돌 글리터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요거 진짜 추천 2분 지금 게 저 2분 저 이렇게 메이크업 예쁘게 다 하고 지금 이제 헤어 받아요 나 어때요?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응 웃는 표정 연습 이러고 웃는데요 표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시크하게 살짝 모델블랑에서 대여해온 것도 챙겨왔고 남자친구는 열심히 정장을 다릅니다 너무 좋아 나는 완성 아니 나도 아직 완성 안 됐고 자기도 완성 안 됐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송춘기처럼 해주세요 송춘기 제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이셔서 너무 부끄러운데 영광이에요 너무 부끄러운데 영광이에요 그냥 괜히 여기 프리더 한번 입어볼까? 이렇게 안 어울리는 거 아는데 괜히 괜히 또 사람 마음이 아니 그래도 또 한 번 입는 건데 또 화려하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이뻐 어떡해 너무 이뻐 어떡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한 번 입고 가만히 한번 살짝 눈 감고 신나이도 눈 감고 그대로 한 번 조어! 그대로 안 받아 신나이 미소 신나이 너무 힘들어 보여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대로 한 번 가만히 가만히 안 받아 그대로 있어 작가님 따라서 반은 중이고 제가 이 제주도 예약을 엄청 개존에 했거든요 우리 12월쯤에 했나? 그렇죠 어 거의 본식 예약한과 동시에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그 꽃밭에서 예쁜 벚꽃? 벚꽃이나 이런 거 찍고 싶은 분들은 진짜 일찍 일찍 예약하는 거 추천드려요 너무 힘들게 예약하다 보니까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귀한 거야 맛있는 것도 꼭 먹어야지 이렇게 그대로 한 번 잘해주세요 그대로 한 번 고 고 고 포 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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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번엔 남은 못 보도록 할까요? 땍끝 이제 그대로 한 번 땍끝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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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 ultimately 자 이번엔 신랑님도 접히면서 웃어볼까요? 신랑님도 이렇게 눈 안 보시고 이렇게 다르지? 고개 더 틀어서 봐도 되시나요? 어? 이렇게 그대로 안 봐? 이제 컷도 한 번 넣어 줍니다. 그대로 컷도 한 번? 두 번째 장소에서 옷이랑 액세서리랑 다 갈아서 하고 이제 마지막 장소 가는 중인데 해가 조금 pay 지 gebaut라고 해가지고 물꽃? 여기 블라는 작가님이 냈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추천 해 주셔서 아아 pena 이제 곧 칸은이동 Beitik 칸은이동 온난화 성만을 위해서 다음은 성만을 위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